혹시 저 매니저님 생방 중인데 미션을 잠깐 할 게 있거든요 여성분 10명을 모아서 제로 툴을 하는 게 있어요 매장 안에서 춤을 추는 게 진짜 아 안 돼요?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왜 저 예비야 가자 카드 카드 텐션 올려 텐션 올리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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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선택해라 여자 5명 모아서 제로 툴 5만 개 여자 10명 모아서 제로 툴 10만 개 1개만 선택하고 미션 가능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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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착하고 잠깐만 만드 못 먹어도 곧 10만 개 그러니까 일반인 여자면 되고 무슨 방법에 동원하면 되지? 오케이 못 먹어도 곧 못 먹어도 곧 아 혹시예요? 주소 제로 툴 제로 툴 알아요 제로 툴? 각도 말 못 해요 아 입술에 까벼 짧아서 시즈 시즈 시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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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소리 질러 하면 된다고? 소리 질러 누구 기다려요? 다른데 넘어가려고 자 그러면 제로 툴 아시죠? 네 알아요 제가 제로 툴을 해야 되거든요 10명을 모아서 딱 5분만 기다려줘요 5분만 알겠죠? 아 네 어 자 그 대신에 어디 쪽으로 가실 거예요? 홍대 쪽 홍대 가는데 잡이 드릴게요 한 번만 도와주면 알겠지? 조금만 기다려줘요 있어 와봐 잠깐만 어?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이거 타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? 타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요 전화할게요 오케이? 짠거 짠거 혹시 바쁘신가요? 저 뭐 하나 간단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? 응 제가 지금 앞에서 방송 중인데 제가 10명을 모아가지고 배로스를 해야 돼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능할까요? 오늘 하나만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저장해놔주시고 카톡 하나만 보내주세요 알겠죠? 지금 늦지 않았다 술집 하나만 가도 10명 나와 사장들 다 알잖아 양해 구하고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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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 들어가서 한 번에 가게에서 싹 다 모아서 할게요 저 혹시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방송 안에서 잠깐 홍보 겸 한 2, 3분만 해도 되는지 여쭤봐도 있나요? 매니저님 올라가세요 아 진짜요? 혹시 저 매니저님 네 제가 생방 중인데 제가 미션을 잠깐 할 게 있거든요 여섯 분 10명을 모아서 제로 툴을 하는 게 있어요 아 근데 매장 안에서 춤을 추는 거 지금 안 돼요? 아 안 돼요? 매장 안에서 춤을 추는 거 아 안 해요 진짜 하는 거 그러면 내 잠깐만 들어왔다 올게요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와요 아 네 Men δεν 근데 Takes Annual 연봉이가 있어 연봉이니까 연봉이가 혼자 있다고? 아 Deutschland 나와요 따라와요 저 혹시 제가 미션 중인데 제陳 Years Von x 2 아행 Chevy 혜진 뭐 오케오케 일어나요 일어나요 오케오케 다섯명 다섯명 오케 가요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따라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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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가면 돼 이런 체크 도와주시는 거죠 둘 남자는 잠깐만 빠져주고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일로와요 일로와요 다 일로와요 다 일로와요 도전하면 되지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도전하면 되지 자 도전 성공이지 됐지 이 정도면 맞다고 해줘 이 정도면 맞다고 해줘 행동점 개통하려는 점심이 되었죠 자 일단 손으로 제목드려 건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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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에 인정이지 않아 땀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하 하하 하하하 고생했어. 김하자씨. 고생했어. 나는 더블이야. 야아! 고생했어. 자 고생했어. 들어와요, 안녕. 안녕, 여러분들 바이바이. 나는 또 만나요, 친구들. 고생했어요, 가봐요. 오늘 안으로 고생했어. 가봐요, 가봐요. 아.. 야, 차로 가서. 차로 가서 여러분들, 에어컨 발언 좀 셀게요. 너무 더워서. 와.. 와.. 차로 안 있습니다, 형들.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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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요. 아.. 아.. 아, 모자는.. 얘들아, 모자는 명분이 있어. 만나서 술 먹자 할 거야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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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